월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7chilling입니다. 이제 저는 힙합, R&B, 그리고 블랙뮤직으로 리액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리트패션 리뷰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티저 영상을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는 않는데 인트로 듣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짤막하게 찍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짧은 영상이니까 물론 뮤직비디오 본편은 제가 빠르게 반응 영상을 올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X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금요일날 공개됩니다. 이 앨범이 나오죠? IYKYK, If You Know You Know 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곡은 인트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와 그 샘플링의 원곡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XG의 If You Know You Know 지금부터 티저 영상을 보면서 짤막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K, Let's get into it. 이 곡은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사랑했던 곡이었거든요? 바로 앰플로우의 불멸의 히트곡인 프리즘 아닙니까? 와... 와... 앰플로우의 곡을 샘플링을 한다고? 와... 하하하하... 미쳤다... 하하하하... 와 이거는 이미 인트로 듣고 소름이 쫙 돋아서 야 여러분들 큰 거 옵니다. 진짜 XG는 아니 무슨 새로운 곡을 갖고 올 때마다 내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XG를 단순히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XG는 지금까지 음악이 전율적입니다. 전율적이야.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날 If You Know You Know 가 나옵니다. 그것도 전설적인 히트곡 앰플로우의 프리즘을 샘플링한 곡이 돌아옵니다. 와... 아니 요즘 힙합은 90년대나 2000년대에 유명했던 힙합 음악들 혹은 R&B 음악들을 샘플링을 해서 재창조하는 게 요즘에 유행인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떤 샘플을 갖고 오냐가 중요한 건데 와... 앰플로우의 프리즘을 샘플링한 음악은 살면서 처음 들어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가장 사랑했던 곡을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와 이거 들으면 나 흥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대 많이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